나는 자연이니라 가슴이 뛴다 내 가슴이 뛴다 거친 세상 머리 야 이거 옥수과 노랗네 어떻게 삶았지? 노랗게 맛있게 이렇게 촉촉하게 산에 하면 이제 고시래죠 고시래 고시래가 뭐예요? 이렇게 해서 떼서 조금 떼서 산에 재물을 맞춘다 내가 내 입에 먼저 먹기 전에 아까 더더군 괜찮나요? 그런 건 산에서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외부 음식 금지 음식점 갈 때랑 비슷하네요 다른 외부 음식 가져오면 안 되듯이 비비안테이크라고 이렇게 줘야 맞는 거 그래서 산에 가서 절도 하고 절도 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욕심으로 캐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다 보면 산행하면 다쳐요 응 화를 입은 그럼 선생님은 그 산심력의 존재를 믿으시나요? 아 진짜 명염 씨 다 가왔나 나 지금 감동받았어 민경훈이란 농구들이야 그렇지? 어 예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약간 눈빛이 약간 예술가의 눈빛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약간 미술 쪽에 좀 젊으셨을 때 혹시 관심이 있으시진 않았는지 저요? 네 아 과거는 묻지 않는 산에 와서 과거 얘기를 하지 말까요? 승질이 역같이 승질이 역같이 왜 벌써 왜 벌써 그게 예술가의 눈빛 산에 이렇게 취미를 하니까 삶만 보소 약초만 보고 캐면 죽어고 못 캐면 뭐 많은 거고 응 많은 거 물 흐르듯이 이제 세월 따라 살고 음 저도 제 일에 함에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약간 약초끼리 왔다 약간 인생을 배우고 가는 약간 인생을 배우고 가는 나는 자연입니다